안녕하세요! 조용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라면인 보들보들 치즈볶음면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치즈볶음면이랑 고구마돈가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치즈가 진짜 맛있다 되요 치즈볶음 오징어 아삭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묵 뱅뱅.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